야 너 왜 상장이 다 빠졌냐는데? 아 그냥 내 상장 집에다가 넣어놨어 갖고 와봐 상장 빠졌어요? 그러니까 쟤네들은 상장을 갖고 오거나 성적표를 갖고 와도 아빠한테 안 보여주니까 왜요? 그건 모르겠어요 상장 받으면 잘... 워낙 많이 봤나 보지 와... 지겼다 용졌다 학종을 오늘 결정 빚자 잠깐만 더 있을걸? 영어의 능력 그치? 논술 공부를 잘하나봐요 셋째가 셋째는 우수 학생 우리 그 얘보다 바로 위에 언니가 워낙 잘해요 걔가 워낙 잘하는 애가 침착시 하는 언니가? 네 걔가 워낙 잘하는 애가 와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그냥 학교 거 다 쓰러 왔네?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엄청 잘하는 거지 야 학업 우수성 이런 건 좋네 이렇게 이거 90점 넘으면 주는 거야? 아니 1등급만 하면 좋은 거야 1등급 이건 뭐야 학술제? 학술제 시사경시대회는 글 쓰는 건가? 발표하는 건가? 아니야 그냥 시험 보는 거야 경시대회 근데 나는 일본어 선생이나 영어 선생이 목적인데 상 받은 거 보면 거의 국어 이런 쪽이 많다 근데 난 국어 선생님도 되고 싶기도 해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미술도 되고 싶구나 그치 나 미술 좋아하잖아 미술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비전보드 경신대회에서도 이리 한 번 민희는 상장 없나? 민희 그러니까 민희가 지금 이거는 경제와 창업 경진대회?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글을 쓰는 거야 민희가 이제 표정이 씁쓸하지 나는 상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졌네 진짜 민희가 뭐 이렇게 홍보 하드보드 지어다가 해가지고 너는 산 거 없니? 너는 산 거 없니? 너는 산 거 없니? 갖고 와봐 그래 갖고 와봐 어 있나보다 그래 가져와 민희야 저기도 상장이야? 야 박스를 모아놨네 왜? 별로 안 보여주지? 너는 이렇게 두 장이야? 응 두 장이 어디예요? 언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장이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이건 학급 회장 된 거고 이번에 응 영어 프레젠테이션이야? 응 근데 너는 어떻게 장려상 4일을 하니? 행복하면 됐지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빠가 아무 말 안 하잖아 행복하면 됐대 행복하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얘처럼 행복하면 되지 한 번만 더 해라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 그제?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관심을 받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나 민희 너무 귀엽다 민희 내 스타일이야 진짜 오빠도 그럴 거 같고 저도 그래요 그냥 same 다 똑같이 좋은데 아까 뭐 하냐 아빠한테 효도 안 하면 끝이야 그 의미가 없어 별로는 아빠 아무 효도 없고 응 그래서 소문에 못난 자식이 효자가 된대잖아 응? 못난 자식이 효자가 된대? 응 난 아니겠다 딱 네가 제일 좋아할 거 같아 네가 제일 좋아할 거 같아 헝하려고 해 그냥 미니코트 두 개지만 해주자 어? 그래 딱 두 개니까 옛날 중학교 때는 그래도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그나마 조금 네 원래 싸우는 형제끼리가 또 친해요 맞아 이거 맞대? 이거 맞대? 어머 목걸이 자랑한다 이거 맞대? 목걸이 자랑했어요 응? 큰일 났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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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었을까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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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셋 좀 많이 넣어 엄마 거 같아 보였나 보다 나도 이거 사줘 나도 이거 사줘 나도 이거 사줘 그렇지 이건 내 거? 이거? 이건 내 거야 내 옷이야 아니 그거 말고 나도 뭐 사줘 목걸이 같이 나도 뭐 사줘 너? 응 어렸을 땐 저랑 진현이가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빠한테 왜 이렇게 편애를 하냐 뭔가 언니랑 아빠랑 더 친한 게 느껴졌으니까 어렸을 땐 많이 질투 났었죠 왜 언니랑만 명동 가고 우리랑 안 가냐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진현이랑 저랑 열불이 났었죠 민희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사줘야지 시험 끝나면 응? 시험 끝났는데? 수능 아 2년 후에? 하나 사주시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해? 선해 거 같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당해 왜 양이 너무 배불러지 맞아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마사지를 한번 소화를 지켜야 돼 에? 배부른데 마사지? 어? 빨리 가자 제가 알바를 해서 많이 걸어 다니니까 발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한 거 좋았어요 알바하고 또 공부하느라 힘들었어서 아이고 풀코스로 아빠가 진짜로 해주시네 인위회에서 준비한 건데 민희도 덤으로 얻었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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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인데 저희가 지금 예약이 다쳐서 두 명밖에 안 잡는 거예요 어? 네 과연 누가 먼저 어떻게 또 민희가 탈락되고 과연 누가 먼저 두 명이 할 것인가 자연스레 막내는 가라를 부지 당연히 아빠가 빠지시겠죠 민희가 되게 오늘 언니랑 나랑 데이트하는 게 메인이니까 발 마사지 해주세요 네 발 마사지 네 이걸로 이렇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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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언니랑 나랑 아빠랑 데이트하는 날인데 무슨 아빠가 그래요 민희가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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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쳤어 어 미쳤어 아빠가 안 해야지 아 자신감인 거야 민희는 갑자기 합류해가지고 어쩔 수 없네 알라비 사랑해요 뭐 먹지 사랑하는데 또 모순종전 진짜 아니 민희가 성격이 좋은데 아니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야 서운하겠다 진짜 민희야 안 그러면 다 같이 나가던지 다른 팁을 알아보던지 진짜 튀겨야 돼 제가 지금 발 마사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제가 거기서 바로 제외가 됐는데 또 언니랑 아빠랑 데이트 나온 건데 제가 또 거기서 눈치 없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죠 한국에서 이런 데 오는 게 거의 난 드문 케이스 두 분 왔어 너도 처음이지 않네 왔었어? 얼마 전에 엄마랑 왔어 아 그래? 근데 우린 전신 받았어 아 전신은 시간도 많이 걸려 어머 어디 가니 민희야 오빠 오빠? 손길 건너면 어디야? 무슨 역이야? 신이? 오빠 만나려고 그러잖아 내정 허장? 그래서 나 어디로 가?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역? 어 알았어 그러면 나 지금 명동이니까 을지로 입구역 에서 전화할게 내가 어 어 아빠랑 언니한테 버림받고 무서워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